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이게 깻순입니다. 여기다가 물을 좀 받아서 담궈놓겠습니다. 농약에 좀 걱정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다 물에다가 좀 담궈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담궈놓으시면 됩니다. 오늘 이 깻순으로 깻잎김치 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10분 지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씻어주면 돼요. 두 번만 헹궈주겠습니다. 제가 다 씻어서 이렇게 물기를 좀 뺐고요. 여기다 이제 소금물 넣고 삭히겠습니다. 이대로 김치를 담으면 생깻잎김치 또 소금물에 삭혀서 담으면 또 삭힌 깻잎김치 됩니다. 물은 제가 이 500ml컵으로 10개 했고요. 물에 한 0.5% 정도의 소금을 넣으면 되거든요. 지금 물 이걸로 10개 했으면 굵은 소금을요. 반컵, 근데 반컵하면 0.5% 정도의 소금물 넣고요. 이거는 금방 소금물 탄 다음에 제가 간을 한번 볼게요. 먹을 수 있는 수준의 소금물은 아닙니다. 좀 짭니다. 여기다가. 여기 깻잎에도 제가 씻었기 때문에 이 속에도 물이 많이 묻었거든요. 이 상태로 담궈 놓겠습니다. 이정도로 넣고 이걸 눌러줍니다. 이렇게 눌러서 뚜껑을 덮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물이 담겨 있거든요. 이대로 지금 저희 집 온도가 지금 낮에는 많이 더운 때입니다. 이렇게 더우면 빨리 삭거든요. 이대로 그냥 주방에다가 놔두겠습니다. 이틀 정도 담궈 놓으니까 이게 색이 이렇게. 이제는 김치 담으면 되거든요. 이게 소금물 속에 잠겨있으면은 잘 괜찮은데 소금물 위로 떠 있는 잎이나 줄기 같은 거는 좀 물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꼭 잠겨서 이렇게 삭해 놓으면 됩니다. 이 정도. 이정도 노랗게 변하면 이제 씻어서 김치 담아 드시면 돼요. 깨끗하게 몇 번 헹궈 주겠습니다. 한번 끓여서 하시면은 좀 부드러워지고 소금물도 빠집니다. 소금기를 좀 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한 한 시간 정도만이라도 이렇게 담가 놓으시면 소금물이 빠집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헹궈 보겠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다 헹궜으면은요. 이제 이렇게 꼭 짜겠습니다. 이렇게 물기를 꼭 짜서 이제 김치를 담으면 됩니다. 자 이번에 양념을 좀 해 보겠습니다. 대파 한 뿌리 잘게 썰어 넣겠습니다. 그리고 당근 반개만 썰어 주겠습니다. 당근 같은 거 채 썰어서 좀 넣어 놓으시면 나중에 여기에 씹는 맛이 괜찮습니다. 여기는 채가 곱지 않아도 됩니다. 약간 굵게 썰어도 괜찮습니다. 고춧가루 2컵을 넣겠습니다. 180ml 되는 종이컵으로 2컵입니다. 진간장입니다. 90ml이고요. 액젓도 똑같습니다. 반종이컵이고요. 90ml입니다. 올리고당이나 물엿 이렇게 담만 내는 거 한 종이컵 넣겠습니다. 다진 마늘입니다. 믹서기에 다 갈았거든요. 이거 한 컵 넣겠습니다. 여기다가 삭혀진 깻잎을 넣겠습니다. 약간 짭짤하게 해서 밑반찬으로 좀 오래오래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양념을 했습니다. 다 섞었으면 통깨를 좀 넉넉하게 넣어 주십니다. 꾹꾹 눌러서 공기가 안되고 안되도록 담아 놓으시면 됩니다. 한 장 한 장 바르지 않고 그냥 막 담아서 막 드실 수 있는 그런 깻잎김치입니다. 한 장 한 장 바르지 않고 그냥 막 담아서 막 드실 수 있는 그런 깻잎김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다시 구멍 빼기고 사실데요. 두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럼 다시 구멍을 잘라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